매매는 어떨까요? 서울은 일단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. 확실히 규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다만 정부 대책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른다고 보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. 집값 역시 정부 진단과 시장의 예측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김기송 기자입니다.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수, 매도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.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, 서초, 송파 등 강남 지역 상승폭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. 집값 안정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과일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,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.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,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.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대책이 나올 때 반짝 움츠렸다 다시 급등했다는 점에서,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정부 설명을 불신하는 분위기도 많습니다. 최근에 집값 상승률 전환은 잇따른 부동산 대책의 발표에 따른 시장의 관망세일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는데, 응답자 중 58%는 앞으로 1년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답한 반면, 내릴 것으로 답한 사람은 13%에 그쳤습니다. SBS CNBC 김기송입니다.